곧 있으면은 이제 서울 소파이 다가오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전기불로 키는 등이 좋겠어요? 아니면 내가 진짜 촛불을 키는 게 좋겠어요? 둘 다 좋겠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시려는 게 아마 이제 초 부분이 아닐까 아유, 귀신이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청년신당 효능입니다 반갑습니다 곧 있으면은 이제 초파일이 4월 초파일 다가오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조감독님은 4월 초파일날 절에 가서 촛불을 키나요? 저는 아마 그날 촬영하지 않으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조감독님은 전기불로 키는 등이 좋겠어요? 아니면 내가 진짜 촛불을 키는 게 좋겠어요? 둘 다 좋겠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시려는 게 아마 이제 초 부분이 아닐까 아유, 귀신이네 역시 무당 따라다니니까 귀신 됐네 우리 신령님은요 이상하게 전기등을 싫어하세요 지금 조감독님은 천장에 봐봐 보세요 아무것도 없죠? 네, 없어요 천장에 등이란 자체가 없어요 우리 신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기불 따라서 뭐 하려고 불이라는 것은 내 정성이다 초 한 절을 켜도 내 정성이다 살아있는 초를 켜줘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4월 초파일날은 절에 세 군데 가서 초를 키는 거예요 근데 그 절에서 그 초 다 켜봐 난리나 숨 막혀 죽어 그러니까 다 전기 뜬 거 다 해놨잖아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령님은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산천을 갑니다 산천을 가서 만약에 내가 경북 쪽에 가서 일월산을 갔습니다 기도토가 몇 군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세 군데를 가서 불을 켜줘요 이것도 5만원입니다 4월 초파일날 이렇게 초 켜드리는 거 5만원이에요 많은 접수 바랄게요 그리고 4월 초파일날 초도 켜는 것도 다 찍어서 보내드릴 겁니다 어떤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좋을까요? 이번에는 4월 초파일라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비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비는 거고 내 가정을 위해서 비는 거예요 가정이 일단 편안해야 밖에 나가서도 편안한 거잖아 사람이 내 건강 내가 바라는 거 그것도 모든 초에 다 있을 거 아니야 나한테 이제 메시지로 오면 저는 어떤 게 소원이에요 뭐 건강이에요 재물이에요 뭐 이렇게 다 써갖고 보내드려요 그러면 그거 초에다 다 써요 2년 몇 개 주세요 2년 몇 개 해달라 그러고 건강 잘 챙기게 해주세요 뭐 가정에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다 썩어서 다 찍어서 보내드려요 그 초 한 잔을 키더라도 살아있는 초를 키라 해서 저는 1월산을 가든 청록산을 가든 어디 뭐 비설산을 가든 어디 산을 가든 세 군데를 들려서 초를 다 켜드리고 빌어드리고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4월 초파일도 초 발언 많이 접수 바랄게요 언제까지 받으시는 거예요? 4월 초파일이니까는 5월 6일까지만 받아야죠 초를 준비해야 되니까 5월 6일까지만 5월 6일까지 접수 받고요 5월 8일 날 4월 초파일이니까 가서 켜서 찍어드리고 소원 빌어드리고요 그러고 올 겁니다 나는 이러다가 5만 원짜리 무당되겠어 5월 10일까지 2달까지 5월 11일까지 5월 10일까지 그치지 않아서 눈치게 보기 5월 11일까지 6일까지